신분별 어항 세팅 2탄입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대리급 이상의 직장인이면서 미혼이라면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일단 지르고 시작하면 됩니다 카푸어라는 게 있듯이 역시 리프푸어가 컨셉도 있으면 좋겠죠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질러야 돈을 갖기 위해 지금 회사를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리프푸어답게 최소한의 스펙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어항이 크면 클수록 좋으니 이때부터는 하단 선포로 세게 지릅니다 60큐브 하단 선포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만 뒷감당이 안된다면 45큐브 하단 선포로 하고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 60큐브 하단 선포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단 선포만큼 물량이 커지니 냉각기는 대일 냉각기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45큐는 050D 그리고 60큐브는 150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스키머는 니들리 스키머로 버블메가스 A5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르는 컨셉에 맞게 리갈이나 버블킹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리턴모터는 제바오 시리즈로 DCP4000 정도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르는 신분이기 때문에 바로 벡트라 S1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조명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히드라 52, 오펙, 아틀란틱 V4, 라디온 30으로 구매를 하는 게 좋겠지만 조금 부담이 된다면 맥스펙트 계열로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역시 이 구간에서는 지르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 빠른 성장을 위해 칼슘 리액터를 지르는 게 좋은데 제품으로는 코랄린 아니면 GEO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할 때 사용하려고 GEO 듀얼 챔버를 미리 구매해놨습니다 죽이죠잉? 저도 볼 때마다 매우 든든합니다 경칼만은 칼리로 제어를 하고 수호는 냉각기와 히터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히터는 이제 AI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수류 모터는 제바오 SW4로 2대에서 3대 정도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60큐브면 SW8로 2대 정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볼텍 MP10으로 2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량이 커진 만큼 해수염은 버킷으로 구매를 합니다 테스트 킷은 경칼마 그리고 질인싸념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한나체커로 구매하는 게 좋고 그게 어렵다면 셀리퍼트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까지 지르는데 당연히 로디 정수기는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정수기에는 TDS 미터기도 있어야 하고요 정리를 해보면 어항 85만원, 양말필터 2장 8천원, 조명 100만원, MP10 2개 100만원, 정수기 15만원, 히터 5만원, 온도 컨트롤러 48,000원, 냉각기 50만원, 레드시해수염 12만원, 샌드 32,000원, 마르코락 15만원, 염두계 13,000원, 스키머 30만원, 리턴모터 백트라 48만원, 카슘미 리액터 100만원, 한나체커 30만원 되겠습니다 대략 6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스키머는 우선 30만원으로 잡았으나 리갈로 지른다면 60만원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총 63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크로를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름신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조명 스펙을 낮추고 칼리 대신 도진기로 한다면 약 12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고 그러면 총 450만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턴모터, 수류모터 같이 중국산으로 가고 테스트 킷도 셀레퍼트로 한다면 약 120만원 정도를 더 아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총 32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거면 45큐브 4배로 우선 연습 좀 하다가 갈아타는 것도 방법인데 45큐브 내부에서 구매하셨던 대부분의 장비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중복투자의 지름길인데요 중복투자는 사실 누가 얘기를 해도 나는 다르다라는 마인드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중복투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역시 즐거운 과정 중 하나이니까 45큐브 4배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상황입니다 1200으로 지르시면 됩니다 아직은 내무부 장관의 용서가 쉬운 편이니까 뒤도 안 보고 그냥 지르시면 됩니다 1200으로 한다면 대략 조명 2개와 냉각기는 250으로 하고 이때부터는 환수로 알칼리니티를 감당하기 더 어려워지니까 칼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1200이면 어항 제작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대리석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액은 상당히 올라가고 거기에 미재배관으로 한다면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산배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단 미재배관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굴절식 연도계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굴절식은 저처럼 천안신부만 사용을 하는 거고 귀족신부는 GMH-3430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GMH-3430으로 사용하시다가 가끔 코스프레 컨셉으로 천안 굴절식으로 가끔 보고 크로스로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키머는 버블킹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1200이면 미니 200 정도로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어항 350만원, 양말필터 10장 4만원, 조명 200만원, MP404대 236만원, 정수기 15만원, 히터 2개 10만원, 온도 컨트롤러 2개 96,000원 냉각기 60만원, 레드시의 수염 12만원, 샌드 64,000원 마르코락 40만원, 연도계 42만원, 스키머 150만원, 리터모터 벡트락 79만원, 칼슘 리액터 100만원, 한나체커 30만원, 미니 세탁기 8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니 세탁기는 양말필터 빨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귀족 정도 신분이 되면 직접 손으로 빨지 않는 게 매너입니다 총 가격은 1438만원입니다 거의 준중형 깡통차 가격 정도 나오지만 이 정도는 질러줘야 제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전제는 아직 자녀가 없다라는 거고 만약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은 진행할 수 없고 다음 신분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고 계급도로 보자면 최하층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상태라면 이때부터는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임신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 딸을 사랑합니다 사회 초년생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 새 거는 눈에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중고로만 알아봅니다 무턱대고 새 거 지르면 뒷감당이 어렵습니다 중고로 구매하고 일단 최대한 이쁘게 꾸며서 내문부 장관의 선입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환수하다가 물이라도 조금 흘리면 뒷감당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환수는 모두 자고 있을 때 몰래 하시고 뒷처리도 최대한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중고는 45큐브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60큐브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항 사이즈가 조금 작아야 되는 게 좋습니다 35큐브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어항을 자주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따가운 시상을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45큐브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물고기는 일단 내문부 장관의 취향을 고려하여 구매하시면 되고요 산호 같은 경우에는 이름 좀 있는 비싼 산호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취향은 우선 철저히 배제하시고 무조건 비싼 레더 프랙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머쉬룸이나 아크로 그리고 LPS 계열은 당연히 깔끔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머쉬룸은 분양 시 가격도 잘 안되고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LPS 계열은 커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레더 아니면 버튼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호를 키워서 프랙을 쳐서 분양을 보내시면 됩니다 프랙 깎는 장인이 될 정도로 수준을 키우셔야 되고요 분양을 보내서 월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벌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 장관에게 돈 보는 취미라라는 각인과 함께 선물 또는 뇌물을 조금씩 조금씩 상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프랙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하려면 역시나 45큐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고로 업어올 때 칼리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가스통을 두려우며 폭탄이라고 생각하는 내무부 장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도진기로 타협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괄 45큐브 중고로 알아보시고 그 중에서도 최소한의 가격으로 구매를 하신 다음 나머지 돈으로 레더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추천드리는 레더는 독일 롱팁 레더 장래건 레더이고요 섬코 롱팁은 단가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레더는 빠르게 성장이 안 되거나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거나 혹은 레더가 대중성 있는 레더로만 키우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죄송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불량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다음 편에는 자영업자, 사장님, 그리고 후판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그리고 후판왕을 기준으로